포스트! 월컹데이하! 월컹데이하! It's a beauty beauty beautiful day입니다. 오늘은 홈플러스에 왔는데요. 태훈이와 함께 오늘이 우쏘에 촬영하는 수요일이라서 오늘 좀 이따가 우쏘 식구들이 다 이제 사무실에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런저런 영상도 찍고 또 무슨 챌린지 같은 걸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준비물을 하나 살려고 홈플러스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라는 거는 물총! 벌칙으로 물총을 각자 얼굴에 착착착 쏘는 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총을 찾아 볼 거예요. 오 여기 있다. 우와 개짱이야. 스타워즈 로그1 물총이야. 아니 이거 물총 아니구나 이거. 다트 발사하는 거구나. 아플 것 같은데? 이건 좀 아플지? 나 사고 싶은 거 있어.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이거. 이런 거. 뭐야? 이거 왜? 이거 아아... 움직이는 거야? 어. 몰카 같은 거 하기에? 응. 어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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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 움직여 이거. 우와 대박 사건. 어흐잇 이거 할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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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걸로. 왓쌉 요 안녕하십니까요 안녕하십니까요 예 이거 보시죠 하하하하 예 이거 보시죠 더 멋진건 다음 단계에요 하하하하 오늘의 우수의 점심은 쌀국수 하하하하 맛있게 나오나? 쌀국수를 만들어 먹는 회사 후샤오 우와 진짜 대박이다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주얼로 맛이 없는거는 불법이에요 우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쌀국수네 본도다 맛있게 먹어봅시다 맛있게 드세요 아 예 무비 모드 온 도전 아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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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먼저 서운이를 놀래게 볼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패해. 미안해, 안 놀라서. 아이, 귀여워. 애완전결이야?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니, 짜고 친 것처럼 너무 크게 놀랐어. 아니, 어디서 났어? 미안합니다. 아, 깜짝이야. 진짜 심쿵했다, 심쿵했다. 이 소리가 그 기계 소리가 나는데도 그렇게 들렀어. 이러는데,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데 그런 건 다 의미 없어. 그냥. 벌레인가 싶으면 그냥 쓰러지는 것 같아. 오, 뭐지? 벌레인가? 아, 진짜. 아, 나 진짜 심장. 심쿵했어, 완전. 아, 심장 뚫려주세요. 거의 첫사랑 같은 느낌이야. 하하하하하하 오, 휘야야. 깜짝이야. 와, 이거. 하하하하 아는 것도 대박이다. 하하하하 맞아, 이 춤이 엄청 웃겨. 디지털 X!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사운드는 네. 아, 그래서 이거 꾸고 있던 거야? 아, 완전. Mr. X여서. 안 들어갔는데요? 나 친하면 안 되겠는데? 밀고 나왔어. 하하하하 스웩 넘친덕. 우와. 힐리즈가 이때 유행한 거에요. 세븐이 가지고 나와서 이게. 2003년? 2004년? 아, 정말. 사랑한다면. 다면. 아직까지는 그 자리에. 널 기다리고 있어. 예예예. 보. 와이 바이 보. 와이 바이 보. 야. X다. 디지털 벨스. 디지털 샤운. 디지털 X. 디지털 X. 이거는 스코틀랜드 야드라는 게임인데. 지금 우스오 촬영을 마치고. 촬영하는 수요일에는 거의. 촬영 하나 하고 나머지는 보드게임을 하는. 그런 시간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X 범인이 된 거고요. 저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탐정들의 눈을 피해서. 영국 시내를. 숨어 다녀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철럽입니다. 각자. 버스 8장. 고탱은. 8톤 안에 잡아주겠어. 이걸 먼저 챙기라고. 버스 8장. 고탱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아, 20만 원.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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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날 처음 봐도 안 하세요. 8톤 안에 잡혔습니다. 우리 죄를 듣지 말았대. 내가 진짜 또 끓는 냄새가 그거 낳았지. 그게 산만 맛이라고? 맛있게 드세요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다들 바이바이. 우디는 저거가. 와, 늦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 자, 오늘. 촬영하는 수요일. 웃서의 찰수가 마무리됐고 정말 한바탕 휩쓸 것 같다 와 오마이 오 마이 갓 오마이 프리킹 갓 어 제가 시킨 설거지 아닙니다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나쁜 형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태훈이랑 같이 여기를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인천 집으로 오늘은 돌아갈 겁니다 내일은 내일 운동 갈까? 가야지 내일은 내일은 아쉽게 일찍 일어나서 태훈이랑 운동하는 걸로 시작을 합시다 알아요 응아!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 Have a good night Or have a beautiful day Good night 뚜루루루루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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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